현장 소식 들어봤습니다. 내년 소멸을 앞둔 안전운임제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무역협회 등으로 대표되는 화주업체와 또 화물 노동자의 입장차가 커서 자칫 운송 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아라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먼저 가장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이 무리한 운행으로 지나치게 과로하지 않게 운임을 어느 정도 이상 주게 한 법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화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인 셈인데요. 배에 싣고 온 화물을 내리고 이 화물을 다시 차에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수수료와 화물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운임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돼서 3년 일몰제로 내년이면 소멸되는데요. 적용 품목도 시멘트와 컨테이너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최저 운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를 계속해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을 모든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하고 산재보험의 전면 적용 등도 요구사항에 포함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번 요구안이 안 받아들여지면 무기한 총파업을 다시 벌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파업이 장기간 지속할 경우 물류가 몰리는 연말에 맞아 운송 대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처럼 법적 어떤 기준을 마련하자라는 요구사항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화주 측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무역협회 등 화주들은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기간 운임이 최대 12%까지 올라서 부담이 크다는 건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안전운임산정위원회 구성에서도 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차주가 13명 가운데 6명이나 돼서 화주에게 불리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뒤에도 중간협력업체의 수수료 착취 등으로 여전히 적정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안전운임제 위반 사례가 발생해도 일감이 끊길까 봐 신고조차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양쪽의 입창차가 상당한데요. 이 때문에 노조는 파업에 나섰고 화주는 내년도 안전운임상정위원회에 아예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위가 열리지 않으면 결국 내년 안전운임의 상승분이 제때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렇게 되면 손해는 고스란히 화물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노조 측에서는 안전운임제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만큼 안전운임제가 노동자들에게는 좀 많은 이득을 줬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적용한 지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요. 화물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노동자들의 졸음운전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졸음운전은 야간 운행이 잦은 화물 노동자들에게는 사고 위험을 높이는데요. 제도 시행 전과 지난해를 비교했을 때 졸음운전은 조사자 전체 72%에서 54%로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오랜 시간 운전이나 심야 운행이 줄고 휴식과 수면 시간이 보장되자 피로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또 과적도 24%에서 9%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중량 초과 할증 제도가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량 초과 할증 제도는 정해진 중량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 운임의 200%를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이전까지는 화주의 요구로 과적이 발생해도 추가 운임은커녕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던 상황이 많이 개선된 겁니다. 결국 안전운임제로 전반적인 노동 환경의 위험도가 줄었다는 게 지표로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물 운송 운임이 합리적 기준 없이 불안정하게 결정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화주 측이나 노조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노조가 추가 파업 카드까지 꺼내든 이상 주체별 논의를 거쳐서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